이제 알아보자. 이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2,4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4,2지.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그거야. 여기를 반듯하게 이어보는거야.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안 반듯해. 여기를 반듯하게 이어보면, 이 부분 보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어디다 갔다 붙일거냐면, 쌤은 얘를 이어보면 되겠지. 이 곡선, 이 함수 자체가 역함수거든. 역함수. 역함수긴 한데, 지금 완전 대칭형은 아니지만, 곡률이 똑같아. 휘어진 정도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잘라진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좌표가 똑같거든. 대칭형으로. 왜냐하면, 이 좌표는 먼저 Y축 대칭을 하면 2,4가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던게 이쪽으로.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Y,X에 대한 대칭이거든. 지금. 이 루트X랑 이 X제곱의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 자체도 대칭이거든. 대칭.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면, 이 부분이나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생긴 넓이가 같다라는 논리지. 그래서,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바로 이. 빈 공간을 채워서 만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푸는 거지. 왜냐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 여기. 그래서, 0,0으로부터의 거리만 여기 살포시 구해보면, 루트20 나오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20이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 보면, 정답은 10이 나오면서 끝나는 문제야. 실제 빈도는 그렇게 안 높을 거야,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파악을 해 볼 건데, 이것도 마풀에서 나온 적이 있어. 이 그래프는 먼저 축을 하나 잡아놓고, 마이너스 2,6을 지나. 이쯤을 지날까? 그러면 2,6을 지나겠지. 그리고 0,2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주어진 구간 안에만 딱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야? 주기가 4 간격이라는 소리지. 자주 나오잖아. 그런데, 이 주기를 반복한다는 뜻이라, 이 그래프가 또 이렇게 한 번 그려지고, 여기에 4 간격으로 6이 써졌을 거야.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똑같은 그림이 반복이 될 거야, 주기. 반복된다는 소리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계속 반복해서 그려질 거야, 이렇게. 여기가 뭐, 마이너스 6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한없이 뻗어나갈 거야. 반복된다니까. 주기야, 주기. 그러면 이 그래프를 파악해 볼 건데, 얘는 그냥 점근선으로 끝내는 게 좋아.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a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야, 이 친구. 왜냐하면 점근선이,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에 그려졌어.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얘, 얘. y는 a가 그려지는 순간, 분수 함수는 a가 양수든 음수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점근선과만 만나도 그래프는 계속 만나게 되거든. 뭔 말이냐면, 점근선이 만약에, 여기 제일 높은 위치가 어딨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점근선. 점근선 y는 a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즉, y가 얼마? a가 6일 때지. a가 6일 때. 여기 있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x는 마이너스 2에 점근선이 또 잡히기는 해.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 x점근선. 근데 그래프가 양수든 음수든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안 맞나.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한없이 만나거든. 그래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점근선이 또, 제일 낮은 지점. 어디? 여기까지 내려와 본다고 생각해보죠.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a가 2일 때거든. 꼭지점이 잡혀있잖아. 아까. 그러면 점근선이 지금 이렇게 잡힐 건데 또. 그래프가 뭐 양수든 음수든 또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 라인으로 가면서 한없이 만나거든. 그래서 점근선이 이 값만 가지면 돼. 이 사이의 값. 그래서 a는 2 이상. 6이야. 즉 점근선이 이 그래프랑 무수히 많이 만나면, 이 유리함수는 만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2, 3, 4, 5, 6을 합쳐주면. 이게 8. 8이니까 정답은 20. 그래서 4번이 되는거지. 자, 그 다음. 두 함수가 있고. 합성함수의 치역을 a라고 하고. a의 원수 중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a의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보래. 자, 일단은 이 합성함수는 gCirclefx로서 g2x3이잖아. 맞지? 그걸 여기다 대입해보면, 2x3-2의 제곱이 되며, 2x1의 제곱이라는 2차함수가 만들어져. 그럼 정의역이 범위가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a의 원수 중 자연수가 100개가 되어야 되는데, 100개가. 그러면, 음. 자연수가 100개가 되도록 하는. 음. 이게 언제 100이 되냐? 10억인데. 100이 되려면, 가장 간단한 x값이 뭐가 있지? 11제곱인데. 음.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 100개. 그러면, 적어도 100은 포함을 하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고. 그래. 왼쪽이 잡힐 것 같은데, 왠지. 범위가. 그래프가 지금 꼭지점이, 어. 마이너스 2분의 1, 0이잖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넣었던 2차함수가 그려지는데. 음. 100이 되려면, 이쪽으로 해결을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좌표가 100을 넘는 좌표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 쌤 같으면. 왜냐하면, 여기로 가려면, 동일한 좌표를 찾으려면, 여긴 e가 빼져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거든. 예를 들어, 뭔 말이냐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지금 뭐 어차피 자연수의 e의 최소값이 됐잖아. 예를 들어 볼게. 음. a가 한, 3? 아, 오른쪽으로 잡히나? 잠깐, 자연수잖아. 그래. 그러면 이게, 그래프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아닌가? 그래프 고민해야 되나? 한, a를, o 줘 볼까? 넉넉하게. o 한번 줘 볼게. 지금 식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7 이상, 5 이하가 되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0인 이차함수고. 어, 대충 5,5 너보면, 11의 제곱지. 5, 121이 돼. 121. 그 다음에, 한, 오, 엄청난데? 마이너스 7 들어가면 환장하게 크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69가 되버리네. 그럼 이 치역에는 자연수가 몇 개나 있겠어? 169개나 되거든. 100개 이상이 되긴 한데, 작은 자연수의 a는 아닌 것 같아. 쌤 같으면, a가 5일 때는 너무 많아. 지역의 자연수가 0부터 169까지 잡히거든. y값이. 너무 많아. 그러면 a를 좀 줄여보자. 그럼 a가 4면, 이 정의역, 정의역 x의 범위 어떻게 적히는가? 얘가. a가 4면, 어, 마이너스 6 이상. 4 이하지. 그럼 다시 이차함수로, 똑같은 이차함수로 가져가보면, 꼭지점은 여전히 2분의 1,0이고. 어, 얼마야? 여기다 계속 대입해 봐야돼. 이식. 이식. g서클 fx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이었잖아. 여기다 4 넣어보면, 81이 되거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넣어보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21이 되네. 121. 그러면 이제 4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치역은 y가 0 이상, 121 이하거든. 이 범위 안에서. 하나만 더 줄여보자. 하나만. 하나만. 딱 하나. 이번에 a가 3일 때. 그래프 또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고. 이 g서클 fx는, 여전히 2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 꼭지점은, 여전히 마이너스 2분의 1, 0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a가 3일 때의 x의 범위거든. 범위.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거든. 그럼 3 넣어보면, 여기 3, 49 가 잡혀. 그 다음, 마이너스 5, 81 이 잡혀. 그치? 그러면 이 범위 안의 자연수는, 81개 밖에 안되거든. 따라서, 치역인, 치역인 a의, 자연수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그나마 얼마, a가 4여야 된다. 라는 소리야. 조금 억지로, 대입을 해서 찾아내야 돼. 근데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아니 그렇게 힘들게 찾지는 않게 되는 거지.